아름다운 피부를 원하는 여성들의 바람, 더 이상 값비싼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도록 당당히 경쟁하겠습니다. 미샤 나이트리페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 미국 유명 드라마 글리에 출연한 캐나다 출신 배우 코리 몬티스가 지난 13일 사망했습니다. 그는 벤쿠버 다운타운의 퍼시픽 림 호텔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. 14일 부검이 실시되었고 벤쿠버 RCMP 역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그의 사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. 만 31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몬티스는 캘거리에서 출생했으나 빅토리아에서 성장한 배우입니다. 그는 지난 2009년부터 미국에서 큰 인기를 모은 뮤지컬 드라마 글리에서 축구선수 출신의 핀 역을 연기했습니다. 올 3월 약물 중독을 시인하며 치료시설에 입원한 후 4월에 퇴원한 적이 있는 코리 몬티스는 10여 년 전에도 약물 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고 합니다. 드라마 글리의 제작진과 폭스방송국 측은 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. 현재 퍼시픽 림 호텔에는 소식을 들은 몬티스 팬들의 애도의 뜻이 담긴 꽃과 편지들이 쌓여가고 있다고 합니다. 그의 사망 소식을 들은 몬티스 팬들의 애도의 뜻을 전해지는 과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. 그의 사망 소식을 들은 몬티스 팬들에게 가득을 낼 수 있습니다. 그의 사망 소식을 들은 몬티스 팬들과 편지들이 잔 как도로 내의 DYLAN을 정리하시게 해요.